고춧가루 야 근데 2, 30분에 어 어제 고기통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내가 설거지 다 했다고 왜지? 우리 설거지 넣는 것 때문에 한 번 욕먹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 진짜요? 내가 고기통 갖다 먹으면 되지 커다란 거 맞아 내가 해놨어 어 저거 언니 꽃장 오우 네 ㅎㅎㅎㅎ 거짓고 어? 뭐 좀 보쳐봐 갈비튀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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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